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정말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이나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실도 만들면 되고 조작하면 되고 진실도 만들면 되는 조작하면 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구하기의 최일선의 친정부 검찰이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봐주기 수사를 일관하던 친정부 검찰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강하게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트로 비화할 수밖에 없는 초대형 사건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곽상도 뇌물수수사건으로 만들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건의 진위 여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여건이 모든 총력을 기르고 있다는 그런 인상이 드는 것은 저만의 그런 속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검찰이 뭔가를 흘리고 이것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없는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그런 냄새가 강하게 풍깁니다. 10월 26일 날 경향신문은 곽상도 김만배 2015년 6월 통화 때 대장동 이익분담 논의란 폭발성이 아주 강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당연히 검찰 측이 의도적으로 흘린 정보에 기초한 기사일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경남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건 이익금 일부를 받기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사전에 약속을 하고 아들 곽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인 거죠. 10월 26일 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전단수사팀 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는 2015년 6월 곽상도 의원과 김만배 씨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곽상도 씨 계좌에 대한 추징 보증을 지난 5일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에게 전화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곽상도 의원은 이것을 받아들여 같은 달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진의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검찰이 흘린 기사인 거죠. 왜 흘렸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015년 6월 곽상도 씨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의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2015년 6월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으로 이때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줄 수 없는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 같은 말이 나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또 곽 의원은 이후에 화천대유가 수천억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뒤에 아들을 통해서 화천대유축에 수익금을 요구했고 화천대유는 곽상도 의원의 요구에 따라서 지난 3월과 4월에 퇴직금 명복으로 곽 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30일 단독 김찬년 판사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곽 씨 계좌 한계에 대한 추징 보전을 결정했다. 지금 법원 자처도 모두 다 그냥 정치적 풍향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원이 그렇게 추징 보전 결정을 성인한 것을 또 이해를 하기 힘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사자인 곽상도 의원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이 국회의원 직무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민정수석 당시 직무로 연괄 지었다가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을 엮는 것은 억지로 잡아내려온 것밖에 느껴지 않는다. 검찰이 그동안 없는 죄를 많이 만들어온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길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곽상도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어제 검찰이 화천대유 김만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성과급을 뇌물이라고 기재했다고 합니다. 지금껏 제가 밝힌 것처럼 저는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덮어 씌우려고 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저한테 로비했다는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비를 받고 무슨 일인가 했으면 자료도 남아있을 텐데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뇌물이라고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제 3자들 간에 대한 녹취록이어서 이것을 근거로 제가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면 분명합니다. 녹취록에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로비의 실체가 없다는 것일 뿐입니다. 7천억 원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 임직원들은 모두 성과급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이승문 대표는 성과급 120억 플러스 알파, 양모 전문은 성과급 100억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고 하고 전 직원들에게는 5억 원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천대유 직원 모든에게 배분되는 성과급이 왜 갑자기 뇌물로 통과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내용의 진위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겠죠. 그러나 도태우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증거 없이 일방적 주장으로 이재명 대형 범죄를 곽상도 뇌물사건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듯합니다. 사실 현재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여권 핵심 인물들은 무엇이든지 조작할 수 있는 다급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조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참 무섭습니다. 세상이 하기가 죄를 만들어서 고령의 대통령에게 무려 35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나 뭐라나 그 주역들이 지금 또 날리고 다니는 것이죠. 참 세상을 알라가도 모를 일입니다. 법이란 것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권력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이나 도구화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공정 따위는 없는 겁니다. 이러니 맨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다만 곽상도 의원이 문제가 없는지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그러나 검찰이 그동안 허나 그냥 죄도 많이 만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냄새가 풀풀 나는 거죠. 기사를 흘리고 그것을 친녀 성향의 그런 신문이 받고 그걸 증폭시키고 그래서 그냥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는지 참 대단한 세상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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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